공소년은 중국 삼국시대 요동의 세력가로 자는 무늬이며 유주 요동군 양평연 사람이다. 숙부 공손공을 몰아내고 정권을 강탈하였다. 오나라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전대와 마찬가지로 의나라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의나라에게 있어 공소년은 꺼림칙한 존재였다. 결국 사마의에게 토벌당하면서 반세기를 존속했던 요동의 공손시 정권은 막을 내렸다. 아버지 공손강은 할아버지 공손도에 이어 요동태수로서 독자 세력을 영위하였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 공손왕이나 공소년이나 아직 나이가 어려 그 자리는 작은아버지 공손공이 승계하였다. 228년 숙부를 위협하여 요동태수를 차지하였다. 위나라 황제 조예는 이를 추인하고 양렬장군을 얹어주었다. 229년 오나라 황제 송권이 교위 장관과 관독을 파견해 접근해왔다. 230년 조예가 거기 장군으로 관위를 올려주었다. 232년 공소년이 오나라와도 가까이 지내자 아직 공무를 끊지 않았음에도 조예가 이를 정복하고자 했다. 연함태수 전예가 청주에서 서해를 건너고 유주자사 왕웅이 육로로 진공하려다 성과 없이 돌아갔다. 공소년은 주하 등 이미 와있던 오나라 사신들에 대한 담례로 교위 숙서와 낭중령 손종을 보냈다. 담비와 말들을 헌상하며 칭번하니 송권이 기뻐서 청주목이란 관직을 더해주고 연황이란 자귀도 수여하였다. 233년 숙서와 손종이 오나라 장병 양만명이 대규모 호의를 받으며 그 사절단과 함께 답진에 도착하였다. 오나라 사절단은 책봉 조서와 관련 집기는 물론 금은보와의 구석까지 가져왔으며 부수적으로는 말들을 사가려 하였다. 태상 장미, 집규모 허한, 중랑장 만태, 교위배자미 수행원 400여명을 데리고 치소인 양평으로 향하고 하달과 우자는 배에 남았다. 공소년은 송권이 너무 멀리 있어 의지하기 어렵다 판단하였다. 장미 등 사인을 참수하고 그 수행원들을 구속했으며 한기에게는 군을 맡겨 답진에 오나라군까지 무찔렀다. 몰수한 물품과 수급은 서조연 공소년으로 하여금 조예에게 바쳤다. 이 공으로 대사마와 낭랑공을 받고 요동태수도 유지했지만 의나라는 공소년을 불편히 여겼다. 결국 조예는 공소년을 밀어버리기로 결심하고 광구검을 유주자사에 임명하였다. 237년 양평으로 진격해오는 광구검을 요수연에서 역격하여 물리쳤다. 마침 열흘간 비도 내려 요수가 너무 불어났으므로 광구검이 물러났다. 공소년은 연호를 소환이라 정하는 한편 송권이 봉했었던 연왕을 자처하며 오나라에 손을 벌리고 선비도 회유하려 하였다. 송권은 양도의 진원을 받아들여 지난 일은 덮어두고 그 지원을 약속하였다. 238년 봄, 위나라에서는 태위 사마이가 우금, 호준 등을 거느리고 보변과 기병 4만 명으로 토벌에 나섰다. 고죽과 갈석을 지나 6월에는 요수에 도달하였다. 공소년도 비연과 양조 등 수만 명을 요수연으로 출격시켜 혜자 등의 장애물을 20여리에 걸쳐 설치하며 맞섰다. 사마이의 군세가 동남쪽 방향으로 수비망을 뚫으려 하는 것 같아 거기에 신경을 쏟았는데 되레 사마이는 북쪽으로 우회하여 강을 건너고 일부 병력만을 대치시킨 채 그대로 양평을 향해 내달렸다. 양조 등은 애써 구축한 진지를 버리고 급히 사력을 다해 사마이를 공격했지만 수산도 뚫리고 양평이 포위당했다. 30여 일간 비가 계속되어 강이 마구 범람하는데도 사마이는 황군하지 않았다. 나리 계좌 공성이 시작되어 토산, 땅굴, 누거, 발석거, 연노 등으로부터 연일 돌과 화살이 빗발쳤다. 성엔 식량이 바닥나 인육을 먹어야 했으며 죽은 자도 매우 많았다. 양조 등 투항하는 자들도 생겨났다. 8월 수십장 길이의 유선까지 동남쪽 방면에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고구려의 동천왕도 수천명을 보내 사마이를 돕고 있었는데 송권이 원군으로 파병한 정주는 아직 강도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상국왕권과 어사대부 유포를 보내 포위를 풀어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모두 목만 날아갔다. 다시 시중위원을 통해 볼모를 보내겠단 뜻을 전하였지만 사마이는 군사엔 다섯 길이 있으니 나와서 싸울 수 있다면 싸우고 싸울 수 없다면 지켜야 하며 지킬 수도 없다면 피해야 한다. 남은 두 가지는 항복과 죽음뿐이다. 공소년이 직접 와서 항복을 청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일 터 질자를 보낼 필요는 없다. 라답할 뿐이었다. 끝내 아들 공손수와 수백 기만을 거느린 채 동남쪽 포위망을 돌파하고 도주하다가 의군에 잡혀 참수당했다. 15세 이상 남자 7천여 명과 장군 필성 등 공경 이하 2천여 명도 처형당해 그 시체로 경관이 만들어졌으며 공소년의 머리는 낙양으로 보내졌다. 공손공 시절부터 낙양의 인질로 가 있던 형 공손왕도 목숨을 잃었다. 189년 이래 요동, 대방, 낭랑, 현도 등 동북방 변방에서 군림해오던 공손시 정권은 이렇게 멸망하였다. 사서가 아닌 소설 삼국지연회에서도 등장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